듀오 별로 안했나봐요 듀오 300 찍어야 되는데 형 300 아니에요? 갈게요 어이 99에요? 아 두다 라이프스윙인가? 오 여깄어요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와 안왔는데 제가 방스라 볼게요 저 라이프 들면 안돼요 저 요즘 쓰다마리 가지고 진짜 에임이 진짜 보면 형 진짜 운 나와요 안돼요 아 씨 빨렸대 진짜 와 여기 둘 아 포마 존나 조지게 던지대요 진짜 맞죠 아 씨 아 사방에 정 진짜 짱이 난다 아 SMG2 그냥 가야겠네요 아 펜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면 되겠 nói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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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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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재로 가고있어 나이스 준길스나 답없죠 나이스 그 앞에갔다 개그치고 한 명 가고있어요 설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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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세요 괴물 안아서 할게요 아 진짜 준길로 딱 오냐 거기서 준길이요 준길 네 맞춰 뒤에도요 아하 아 진짜 다군이 진짜 아 다군이 개새끼 얘들 딱 쓰나니까 점프하고 가네 근데 라이프를 들어줘야 되겠네 그렇다고 라이프를 들어줘야 점프하이트 그냥 뚜두게 피어야겠다 아 야 방두려 방두려 또 다군이 내 쪽에 무너지 틀렸다 또 다군이 군덩이 네 진짜 또다리 캬 에러비 그루베로 펜씨 나이스 P47이었는데 다행이다 나이스 다운 어 3명 막았어요 역시 별이 라이프를 못하긴 못하네 아 이제 1승하는거야? 필 한 번 표시 저 P28이요 나이스 저 P28이요 나이스 필 필 필 나이스 됐어 상 long 상 수 habe 옥테 Sean 오ом 가 할 때 tellement 물 왔어 ě raids 아~~씨 대기하려고 했는데 나이스! 라스트 방이요 어디야 방이야? 네 방이에요 늦게 말해서 죄송해요 이제 설 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오우 저기 아 바로 나오는데 패키고 왔나? 심리자인데 나 줄게 한 번 줄게 네 죽어 좋아 아 한 대도 못 박았어 실화냐? 네 방인데 네 방을 싸는데 한 방을 넘어졌어 실패 실패 긴장 풀어요 휠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? 휠이면 설 때에서 나올 때까지 있다는 거 워우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네 방 가볼게 네 어 폭 맞았어 이걸 맞아버리냐 신기반기네 나이스 중기 중기 또 중기 죽음 전부 중기 용적 힐 아 앉아버린게 하고 있어 아 앙포지랄여 헤드 맞기가 싫은가? 안 깨지라고 진짜 개노력한다 진짜 나이스 형 나이스 와 뭐야 진짜 1라운드 요즘에 1라운드 뺏겨요 이건 뭔 상황이죠 부스팅 한번 해드려요 지금 일로 안나와 나올 때 있어요 수위탄 던질 때 나오던데 도시 도시 로스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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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설 때 설 때로 오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준께 준께 박스 제 있어요 나이스 아 깜짝이야 설 할걸 설에 쳐서 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코파운드 중에 얘가 들어오면 끝나면 아 이제 일라만 딱 하나 이긴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일라를 먹으면 일라가 뺏기잖아요 좋댔다 좋댔다 방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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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이야 오우지 지금 오른쪽 축밥이야 아아 축밥이 라푸드 되자 그러니까요 라푸드 줘 라푸드고 그냥 갑시다 방에서 시간 끌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시간 못 벌었어요 오 크리스? 나이스 방에 한 명 있었어요 중길에 한 명 있었고요 아 어떻게 이기지? 헤드만 잘하면 돼요 근데 크리스 어쩔 때 헤드만 뜨던데 그것도 불안하고 나이스 수고 수고 아 이겼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